초대받지 않은 사람 어느 작은 마을에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답답해 할 때 한 라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마을 어른 여섯 분을 모시고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찬성하자 라삐는 존경받는 마을 어른 여섯 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라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마을 어른들이 오시니 준비를 잘해야지. 라삐는 음식은 물론 그릇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라삐의 집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인 손님이 모두 일곱 명이었습니다. 일곱? 그럼 음식이 모자랄 텐데. 라삐는 다시 손님의 수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일곱 명이었어요.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라삐는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내면 될 거다니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삐는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가라고 할 텐데. 라삐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라삐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여섯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온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손님들이 저마다 물었습니다. 라삐는 손님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초대받지 않은 분은 스스로 돌아가 주십시오. 손님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았다고 선뜻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삐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마을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초대받지 않은 분은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초대받았을 만한 분이었지요. 어르신은 분명히 제가 초대했습니다. 라삐가 어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른은 고개를 가로잡으며 문 밖으로 나갔어요. 어른은 왜 밖으로 나가십니까? 라삐가 물었습니다. 초대받지 않았거나 실수로 온 누군가가 부끄러울까 봐 대신 일어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역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었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한 라삐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가장 위대한 것 옛날 어떤 임금님이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병을 고치려면 어미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누가 감히 무서운 어미사자의 젖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임금님은 어미사자의 젖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나이를 뽑았어요. 용감한 사나이는 어미사자의 젖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새끼 사자 몇 마리를 구한 다음 사자들이 사는 초원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용감한 사나이는 사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용감한 사나이는 새끼 사자들을 한 마리씩 어미사자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어미사자와 친해졌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용감한 사나이는 어미사자의 몸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젖을 짰습니다. 어미사자의 젖이 물병 하나에 가득 차자 사나이는 어미사자 곁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에게 돌아가는 길에 용감한 사나이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용감한 사나이의 몸이 저마다 잘난 체를 냈어요. 먼저 발이 소리쳤습니다. 튼튼한 나 때문에 초원까지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자 눈이 대뜸 대꾸했지요. 아니야 내가 사자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었겠어? 이번에는 심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사자를 무서워했다면 가까이 가서 젖을 짤 수 없었을 거라고?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말랬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잘못하면 너희는 아무 소용없는걸? 그러자 모두 혀를 넓신 여기며 말했어요.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바삐 걸어서 임금님이 사는 성까지 갔어요. 사나이는 어미 사자의 젖을 임금님한테 바쳤습니다. 이때 혀가 생각했지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말 거야. 임금님은 사나이가 돌아와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미 사자의 젖이란 말이냐. 그런데 정작 사나이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사나이는 물론이고 방금 전까지 혀를 넓신 여겼던 발과 눈과 심장은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모두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는 얼른 다시 고쳐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진짜 어미 사자의 젖입니다. 임금님은 한 번 더 사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사나이는 틀림없다고 말했지요. 임금님은 그제야 믿고 기뻐했습니다. 혀를 쓸모없다고 업신여겼다가 모두 큰일을 치를 뻔했지요. 혀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랍니다.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잃으면 살아가기가 힘들답니다. 새 친구 이야기 한 사나이에게 임금님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오락보락하게 생긴 신하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임금님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소. 사나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고 임금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따르시오. 신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사나이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혼자서는 겁이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군.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어. 사나이에게는 친구 세 명이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사나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두 번째 친구도 친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름만 그냥 친구일 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사나이는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임금님께서 나에게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네. 자네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니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지 않겠나? 나는 자네와 같이 갈 수 없네. 임금님이 혹시 벌이라도 내려보게 같이 온 나에게도 벌을 내릴지 어찌하나? 첫 번째 친구는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부탁했어요. 자네는 나와 친한 친구이니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지 않겠나?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말했습니다. 글쎄 자네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모르니 궁궐 문 앞까지만 가주겠네. 사나이는 두 번째 친구에게도 실망을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나이는 친했던 두 친구에게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 세 번째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의 집 앞에 다다른 사나이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나? 사나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사나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착한 사람이니 임금님께서 벌을 내리지는 않을 걸세. 만일 자네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도록 내가 잘 말씀드리겠네. 세 번째 친구는 곧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나이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였구나. 이 세 친구는 세 가지로 비유되고는 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착한 행실을 뜻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행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답니다. 다이야보다 귀한 것 옛날 이스라엘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청년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너무 비싸서 감히 누구도 살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라삐가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에게 다이아몬드를 사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요. 라삐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금화 6천 개를 줄 테니 그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파시오. 청년은 비싼 값을 받고 다이아몬드를 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좋아요. 다이아몬드를 라삐님께 팔겠습니다. 청년은 곧장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청년의 아버지가 마침 베개 밑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깔고 잠을 자는 겁니다. 청년은 어찌해야 좋을지 잠깐 동안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팔려면 아버지의 단잠을 깨워야 하는데. 이윽고 청년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라삐가 물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청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습니다. 라삐는 깜짝 놀라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다는 건가? 청년은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단잠을 깨울 수 없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소중하니까요. 청년의 말을 들은 라삐는 청년의 마음 씀씀이를 칭찬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구하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가네. 라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단잠을 깨우지 않은 청년의 행동을 대단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삐는 이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렸답니다. 축복을 비는 마음 멋지고 아름다운 항구에 배가 두 척 떠 있었습니다. 한 척은 막 바다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한 척은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많은 사람으로 붐볐어요. 그런데 항구로 들어오는 배보다 항해를 떠나려는 배 주위에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닷을 올리세요. 고출발합니다. 항구는 시장처럼 시끄럽고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이제 배가 떠나면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항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걱정 말고 나 없는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봐줘요.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배가 기적을 울렸습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신호이지요. 모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항구는 언제나 떠나는 사람들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항해에서 돌아오는 배 근처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몇 가족만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할 뿐입니다. 엄마, 왜 돌아오는 배보다 출발하는 배 주비에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아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관습 때문이야.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 항해를 시작하는 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만나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 또 바위에 부딪힐지도 모르지 그럼 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항해는 어렵고 힘든 일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탈 없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렇지만 긴 항해를 마친 배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이란다. 해야 할 일을 잘 끝내고 돌아왔으니 축하해 주어야지.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태어난다는 것은 삶이라는 큰 바다에 처음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많겠지요. 즐겁게 뛰어놀다가도 몸이 아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 기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슬플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듯 사람도 태어나지요. 또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듯 사람도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든 소중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애써서 거쳐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눈물을 보이기보다 축복을 보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다같이 축복하듯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축복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배와 뱃사람들에게 기쁘게 인사하듯 돌아오는 배와 뱃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보내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행동이 된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가 살았습니다. 라삐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았어요. 라삐에게는 제자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으며 기도문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자도 있었답니다. 제자들이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언제나 기도문을 제대로 외워라 라삐는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라삐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가르침에 따랐어요. 라삐는 언제나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열심히 지식을 쌓는 제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라삐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여러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라삐는 책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라삐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도록 하자.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라삐의 집에 갔습니다. 라삐와 제자들은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 차려지자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자,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올리자. 오늘은 내가 기도문을 외우도록 해라. 라삐가 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오물쯤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어서 기도문을 외워라. 하지만 제자는 기도문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라삐는 제자에게 다른 기도문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라삐는 화가 많이 나서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배우는 일에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찌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한 것이냐. 라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가 라삐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라삐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기도문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라삐는 제자를 모질게 나무랐습니다. 제자는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라삐는 어리석은 제자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라삐는 계속 열심히 책을 읽고 부지런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라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제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기뻐했습니다. 라삐가 지식을 키우며 지내는 동안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쫓겨났던 제자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가난해서 병원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사처럼 착한 제자를 칭찬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제자에 대한 소문은 라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라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라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들은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인지 아느냐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아느냐? 바로 기도문을 외우지 못해 선생님께 쫓겨났던 제자입니다. 라삐는 그때 그 어리석은 제자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삐는 마음속으로 크게 후회했어요. 나는 그동안 머릿속에 지식을 가두고 있었구나.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라삐는 크게 뉘우치고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라삐 를 만난 제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이렇게 못난 제자를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제자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라삐는 제자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것은 네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너에게 기도문만 외우라고 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라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자는 라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를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라삐는 훌륭한 제자 덕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답니다. 솔로몬의 재판 나그네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상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시장이 있어서 많은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시장에서 곧바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어서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건 사는 일을 다음 날로 미루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가져온 돈은 어떻게 하지? 세 사람은 동그라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돈을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땅에 묻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되겠구나. 세 사람은 곧바로 구석진 곳으로 가서 나무 밑을 팠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니 돈을 묻는 일은 금방 끝났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자. 그런데 그날 밤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돈을 묻은 곳으로 몰래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밑에 숨겨둔 돈을 모두 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나무 밑에서는 아주 큰 싸움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세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묻은 자리는 우리밖에 몰라. 그러니 도둑은 우리 가운데 있어. 하지만 끝끝내 도둑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시여 돈을 훔쳐간 도둑을 밝혀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자네들이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게 그러면 자네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솔로몬 왕은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남자가 있었네. 그런데 그만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 여자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남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어. 이야기를 듣던 세 사람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깐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주었네. 여자에게 행복하라는 말만 남겼지.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마치고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결혼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해준 남자입니다. 여자의 뜻을 알고 따라주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사람은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자신있게 자기 마음을 말한 여자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준다는데 남자는 왜 받지 않았지요? 결혼 약속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준 남자는 바보가 틀림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돈을 훔친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했던지 세 번째 사람은 깜짝 놀라 그만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죄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시요? 어떻게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아셨나요? 솔로몬 왕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사랑이나 용기에 관심을 쏟는데 저 사람은 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모두 감탄했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 아주 옛날 위대한 라삐가 있었습니다. 모든 라삐가 믿고 따를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위대한 라삐는 나라가 더욱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라삐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가장 현명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경찰이 아니면 누구라고 생각하나? 현명한 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모두 놀란 얼굴로 현명한 제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현명한 제자는 아란 곳 없이 차근차근 말했어요.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라삐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 말이 맞다. 선생님이야말로 나라를 이끌고 지키는 분이지. 위대한 라삐는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라삐 두 명을 마을로 내려보냈어요. 마을에 들어선 두 라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를 기다리니 경찰서장이 나왔습니다. 두 라삐는 고개를 가로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찰서장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리둥절히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이 두 라삐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이 마을의 수비대장이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다기에 왔소. 두 라삐는 또 고개를 가로잡았습니다. 역시 아니라는 뜻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과 수비대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삐님 그럼 누가 마을을 지킨다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이 두 라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라삐님이 찾는 사람이 혹시 이분 아니신지요? 선생님입니다. 그제야 두 라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입니다. 마을은 물론 나라를 지킬 아이들을 가르치니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좋아하며 선생님에게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두 라삐도 기뻐했답니다. 아버지의 요서 어떤 마을에 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을을 떠나 큰 도시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버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어도 아들이 모를까 봐 걱정했어요. 마을에서 도시까지는 매우 멀었거든요. 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요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 재산 가운데 갖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만 주겠다. 아버지는 요서를 노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요서를 읽은 노예는 놀랍고 기뻤어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습니다. 주인이 죽자 노예는 크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요서를 보며 뿌듯하게 웃었어요. 다음날 노예는 주인의 아들이 있는 도시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주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서를 도련님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잡고 요서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시더니 아버지가 왜 그런 요서를 썼는지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삐를 찾아갔어요. 아들은 라삐에게 요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요서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아버지 뜻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는 아주 지혜롭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셨네. 이 요서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지. 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삐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만일 요서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썼다면 아마도 노예는 재산이 탐나서 유서를 없애고 재산을 가로챘을 걸세. 라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에게 재산을 못 해주면 노예는 뜰듯이 기뻐하며 자네에게 재빨리 유서를 전해주지 않겠나. 그 사이의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겠지.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재산은 모두 노예 것이지 않습니까? 라삐는 웃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자네는 아직 아버지 재산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자네가 노예를 선택하면 노예가 가진 재산이 모두 자네 것이 되지 않는가.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답니다. 되찾은 돈 자료 상인이 먼 지방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을 사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물건을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인은 그때까지 물건 사는 것을 미루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지고 온 돈을 잘 보관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상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땅을 파고 돈자루를 묻었지요. 상인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상인은 돈을 묻어둔 곳으로 가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돈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상인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묻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 집이 수상해. 상인은 외딴 집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돈을 묻었던 자리가 잘 보일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돈자루를 꺼내갔구나. 상인은 그 집 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자 안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할아버지는 지혜로워 보이시니 한 가지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상인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사려고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돈자루도 두 개를 가지고 왔지요. 하나는 은화가 500개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800개 들어있습니다. 작은 돈자루는 몰래 묻어두었는데 큰 돈자루는 아직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과 같은 곳에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두 자루를 같은 곳에 묻어두겠소. 욕심 많은 노인은 큰 돈자루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척하다가 숨었지요. 노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말입니다. 노인은 주위를 살피며 집에서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훔쳐갔던 돈자루를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묻었지요. 노인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들어가자마자 상인은 재빨리 돈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상인은 잃어버린 돈자루를 지혜로 다시 찾을 수 있었답니다. 돌려준 보석 지혜로운 라삐가 로마에 갔습니다. 라삐는 길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일일까? 라삐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포고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쓴 글이지요. 왕비님께서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셨는데 라삐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포고문과 포고문을 마저 읽었습니다. 한 달 안에 보석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때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삐가 로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뭘까? 라삐는 반짝이는 물건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게 바로 왕비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보석이로구나. 라삐는 보석을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던 길을 갔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한 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왕비의 보석은 여전히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꼭 한 달하고도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보석을 주었던 라삐는 그제야 궁궐을 찾아갔어요. 왕비님의 보석을 제가 주었습니다. 보석을 받아든 왕비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거리에 붙은 포고문을 보지 못했소? 보았습니다. 라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났으니 당신이 어떻게 될지도 알겠군요. 물론 압니다. 왕비는 기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 보석을 어제 가져왔다면 당신은 큰 상을 받았을 거요.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을 넘겼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오? 왕비가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라삐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데 두렵지 않소? 왕비가 묻자 라삐가 대답했어요. 보석을 어제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해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까지 기다린 것은 제가 왕비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삐의 말에 왕비는 얼른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라삐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왕비는 라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답니다. 다시 찾은 보석 옛날에 메이어라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메이어는 안식일을 맞아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메이어의 집에서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어의 두 아이가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메이어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내는 하염없이 울며 아이들을 방으로 조심조심 옮겼습니다. 그리고 관습에 따라 하얀 천으로 덮어주었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라. 아내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메이어가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만가만 말했어요. 당신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지켜달라며 아주 귀한 보석을 맡기고 갔어요. 메이어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맡긴 보석을 달라고 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어는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지요. 그게 사람의 돌이라고 생각하오. 물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소. 메이어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메이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한 보석 두 개를 조금 전에 되찾아 가셨어요. 뭐라고요? 메이어는 놀라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보석인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메이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제야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메이어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메이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보석 두 개를 잠시 맡겼다가 도로 찾아간 것이니까요. 신기한 사과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외동딸과 함께 궁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임금님의 하나뿐인 공주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나라 안에 있는 이름난 의사들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려 했었지만 모두 헛일이었습니다. 병든 공주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임금님은 궁궐 앞에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포고문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쓴 글이지요.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갖고 있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재빨리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갖고 있었어요. 막내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갖고 있었답니다. 마침 첫째가 망원경으로 먼 곳을 보다가 궁궐 앞에 붙은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공주님이 큰 병을 앓고 있대. 그래서 임금님이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이 나라를 물려주신대. 삼형제는 첫째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로 갔습니다. 삼형제는 병든 공주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막내는 갖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공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공주는 사과를 간신히 한 입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주가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과를 모두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임금님과 신하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까. 그때 첫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읽지 못했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거야. 그러자 둘째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궁궐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막내도 지지 않고 말랬습니다. 하지만 제 마법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이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임금님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막내를 내 사위로 삼겠다. 임금님은 왜 막내를 사위로 삼았을까요? 첫째와 둘째에게는 망원경과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사과를 공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결국 임금님은 공주를 살리려고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모두 바친 막내를 택했답니다. 막내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베푸는 마음 작은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어요. 농부는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해마다 많은 농작물을 거두어드렸어요. 농부는 농작물을 팔아서 번돈을 라삐에게 나누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폭풍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말았어요. 농장에는 몹쓸 유행병까지 돌았습니다. 농부가 기르던 양과 말, 소들이 유행병에 걸려 모두 죽었습니다. 농부는 갖고 있던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작은 땅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마음씨 착한 농부는 세세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 해에도 라삐들이 농부를 찾아왔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언젠가는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모르는 채 할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해마다 그랬듯이 남은 땅의 절반을 팔아 번돈을 라삐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 농부와 아내는 남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농부가 소를 물며 땅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지늘게 빠져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지늘게 빠진 소를 힘껏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진흙 속에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금덩어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 농장을 샀지요. 다음에 라삐들이 다시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옛날처럼 부자가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라삐들은 농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된답니다. 임금에게 초대받은 하인 어느 나라에 백성을 아주 잘 보살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음이 너그럽고 매우 슬기로웠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하인을 위해 잔치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궁궐의 신하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방 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열어주신데 언제일까? 글쎄 임금님밖에 모르지. 총명한 하인은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꼭 잔치가 열릴 거야. 그날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총명한 하인은 잔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총명한 하인은 잔치가 언제 열려도 곧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늘 궁궐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하인은 달랐어요. 잔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때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하인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보통 때와 똑같이 생활했지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총명한 하인은 곧바로 궁궐로 들어가 잔치에 어울렸습니다. 총명한 하인은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잔치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나중에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준비하느라 허둥댔지요. 그러나 잔치 시간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하인은 잔치가 열리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게을렀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총명한 하인은 임금님 말씀을 믿고 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게으름만 피우다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을 수도 있지요.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탈모드 15편이었습니다. 탈모드는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책이자 경전이지요. 거짓말쟁이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여가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여가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등의 말처럼 재치있고 실용적인 메시지 삶의 지혜와 처세술 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 책이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교훈을 주는 탈모드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